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범야권 통합 비례연합을 놓고 민주당 계열의 비례대표 후보의 결정 과정이 그야말로 난사판 복마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종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정당의 후신이 비례정당 연합 과정에서 협력 등에 근거해 지역구 15석을 내놓으라는 식의 음엄한 뒷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며 진보당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우리 비례정당은 민주당 계열의 비례처럼 조국 같은 사람, 창원간첩단 관련 단체 사람 등 뒷구멍으로 공천되는 통로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